자 이제 공지사항 프로젝트를 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두 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인하고 어 그냥 노티스 노티스 컨트롤러 해당되는 것만 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여기까지만 개발하신 거에요 이렇게 이해 되시죠 근데 원래 구조는 여기까지 개발하는게 아니라 더 들어가셔야 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서 뭘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구요 리스트를 하자 그러면 리스트가 맞습니다 담당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좀 적다 하시면 이거를 안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가끔은 프로젝트가 적으면 프로젝트 몇 개 안되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그냥 바로 메인 컨트롤러 바로 뒤에 가서 실행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쪽에서 그 서비스가 하는 일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전달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 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서비스와 있는 거 없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으면 중간에 뭘 많이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는데 어느 배울 때 이제 어떤 학원 선생님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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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 회사 갔더니 서비스라는 놈이 있는데 서비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렇게 4단계를 전부 다 합니다 메인 컨트롤러 서비스 디에이오 아시겠죠 디에이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시구요 4단계를 전부 다 하고 생성하고 호출한다 클래스를 작성을 전부 다 하시구요 생성하고 호출한다 맨 처음엔 잘 모르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제 다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키지를 생각하셔야 되요 패키지 자 요 전체 패키지 요 전체 패키지인데 중복이 안되면 안돼요 그럼 뭘 쓴다고요 도메인을 거꾸로 쓴다 도메인 큰 것부터 쓰니까 도메인을 이용해서 쓴다 아시겠죠 제가 웹장닷컴 웹장닷컴을 쓰는데 저희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도메인을 앞에 쓰는데 도메인을 거꾸로 써요 왜죠 회사가 더 크죠 그러니까 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컴 점 웹장이라고 쓴다 웹장 회사 중에서 웹장이라는 회사 아시겠죠 그 도메인을 거꾸로 써요 패키지입니다 이게 패키지 아시겠죠 패키지구요 그 다음에 개발 모듈을 쓰는데 메인은 뭐 개발 모듈 이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에 요것만 따로 저장을 하자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자 요거는 메인 쓰구요 요거는 컨트롤러 요거는 서비스 요거는 뒤에요 되셨나요 이 되시겠죠 고전에 요 전체를 뭐라 하죠 요 전체 요전체 지금 짜고 있는 전체 짜고 있는 전체 요 요 모듈부터 모듈부터 고 밑으로 짜고 있는 전체 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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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메인에 메인 컴 점 웹장에 메인에 메인 쓰면 되구요 요거는 노티스 밑에 컨트롤러 노티스 밑에 서비스 노티스 밑에 뒤에요 이러시나요 되시겠죠 그럼 패키지를 보시면 그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컴 점 컴 점 웹장에 원래 여기 캠프 컴 점 웹장에 썼는데 그 저희가 여기 에 컴 점 웹장에 전체가 지금 노티스 구요 노티스 라는 패키지 구요 요 전체 패키지가 근데 요거 요거 안에 있는 것은 여기 컨트롤러 니까 이제 이게 컨트롤러 컨트롤러 컨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노티스 컨트롤러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노티스 컨트롤러 되시겠죠 되었나요 되시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노티스 폴더만 다 복사하면 이 프로그램이 다 복사가 되는 거야 관리가 편하게 될 수 있다 폴더 폴더 나중에 만드시면 만들어 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기 안에 있는 요 그 요기 풀네임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그 요기 있는 리스트 서비스의 풀네임 길게 패키지가 까지 한번 저보다 쓰려면 컴 점 웹장 웹장 점 이게 전부 다 노티스니까 노티스 점 서비스 서비스 밑에 점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제가 여기 쓸 때 요거 모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듈 여기까지 쓰고 요 모듈 이름을 뒤에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여기 서비스의 여기 전체 모듈 이름에 해당되는 거 쓰고 그 밑으로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서비스 이다 여기는 컨트롤러다 여기는 뒤에 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씁니다 부여는 부여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맨 처음엔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보시면 이런게 나오는 거예요 자 카페에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검색을 해 가지고 자 검색 자 보드 부여 이렇게 게시판 엄청 샀기 때문에 대문자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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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이렇게 써세요 예 터치세요 저희 보드 컨트롤러 아 컨트롤러도 있네요 컨트롤러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 보드 부여 생성자 세트게터 실서 이렇게 다 하시는데 클릭을 해 보시는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아 패키지는 그냥 보드로 되어 있네 이런 기본적으로 처음 한 거라서 예 그 이 매퍼 매퍼는 좀 그렇고요 네 연결 라이트 서비스 DAO 그 DAO 한번 클릭해 볼까요 DAO 보드 DAO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면 컴.웹장에 보드의 DAO 보이시나요 패키지 보이시죠 여기 있는 쓰인데 DAO DAfrom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도메인 거꾸로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도메인 거꾸로 이게 도메인 거꾸로 됐죠 컴이 더 큰 거 웹장 그 다음에 이게 개발 모듈 보드 게시판 개발하고 있어요 게시판 게시판 개발하는데 클래스의 종류는 DAO 이 DAO 관련된 클래스를 모아놓은 폴더예요 되셨나요 예 DAO 말고 뭐가 있다고요 컨트롤러 서비스 VO 컨트롤러 서비스 VO DAO 되시겠죠 되시겠죠 쓰시고요 다른 걸 쓰려면 임폴트를 내야 됩니다 임폴트 임폴트를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폴트 할 때 보면 보드 부여가 다른 위치에 있죠 보드 부여 DAO 입장에서 볼 때 보드 부여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반드시 임폴트를 해서 쓰셔야 돼요 되시겠죠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패키지랑 전혀 상관없이 코딩을 막 했죠 같은데 다 때려박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말할수록 찾기가 찾거나 관리할 때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죠 어렵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폴더를 구분해서 쓴다 이 컴이라는 폴도 생기고요 컴 안에 웹장 웹장 안에 보드 보드 안에 부여 부여 안에 보드 부여 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알았겠다 지금 프로젝트를 오늘 날짜로 만드신 분들은 제거하세요 제거하거나 이제 아니면은 오늘 날짜에 1 더 붙여서 하시거나 자바 프로젝트 프로젝트 1202 됐죠 1202 지금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이제 이 자바 구조 프로그램 구조를 지금 알고 알고자 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 만드는 거나 이런 건 이미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가서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원래는 이런 것을 이제 아키텍처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피니쉬 누를게요 피니쉬 눌러주세요 누르셨으면 메인 만들어봅시다 SRC에다 오른쪽 박수 누르세요 뉴 해주세요 그리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패키지 뭐라고 쓴다고요 회사 이름을 거꾸로 도메인 거꾸로 컴.웹장으로 쓰겠습니다 웹장. 지금 만드는 게 메인이죠 메인 패키지에 메인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메인 클래스를 만듭니다 closes 面 클래스 rewrite 체크 기단로 crunchy 여기 телефон 메인 그거 메인 Assembly 컵 밑에 웹장 밑에 bot 메인 밑에 메인점 메인 클래스가 여기 보이신다 만든 게 이게 관리하기 편하게 폴더를 만든 거가 독일하다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든다 됐죠?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만드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요 이제 다시 src 여기 컵 웹장 메인에다 오른쪽 박수 누르세요 뉘에 하세요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놓고 연결하기 전에 코딩 짜기 전에 그 만들어야 될 클래스는 다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메인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요? notice controller 아시겠죠? 여기다가 컨트롤러니까 지금 notice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notice 개발 모듈 컴 점 앱장 거기까지 회사에 대한 그 identity에 해당되는 도메인이고요 도메인 거꾸로 그 다음에 지금 notice 만들어요 notice인데 구분을 해야돼요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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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보내자 컨트롤러 알짜 빠졌네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라고 쓴다 벤키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이 뭐라구요? notice 컨트롤러 컨트롤러에 관련된 것만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notice 컨트롤러 하고 쓴다 컨트롤러 안에 notice 컨트롤러 되셨나요? 다 뜨셨으면 pdc 누르세요 컨트롤러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폴더는 컴 점 앱장 밑에 보면 notice 간 게 생겼어요 notice 게시판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얘를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notice가 다 복사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notice 더블 클릭해보시면 이 안에 컨트롤러 있고 컨트롤러 만들었습니다 컨트롤러 안에 notice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다 되셨죠? 그래서 notice에 대한 기능 내가 뭘 하는 기능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든다 되셨죠? 얼굴을 만듭니다 자 notice 컨트롤러 만들었어요 그 다음 뭘 만들어야 할까요? ppt 다시 보는 거죠 보시면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notice, list, service 만들어야 돼요 되시겠죠? 딴 건 불러도 그냥 보이는 대로 클래스는 일단 만들어 두자 아시겠죠? 컴 점 앱장에 notice 점 컨트롤러를 클릭하시고요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new 하신 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패키지가 이대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는 서비스 만들어야 되겠죠? 서비스 서비스 패키지 쓰시고요 서비스인데 무슨 서비스? notice, list, service 서비스를 만든다 notice, list, 서비스를 만든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되었으면 finish 누르세요 클래스 한 개 더 만들었네요 컴 밑에, 웹장 밑에, notice, service 밑에 notice, list, service 또 뭐만 뭘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돼요? 예, 여기 notice dao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쓰는 notice dao 클래스를 만들어야 한다 되셨죠? 자, 이제 또 클래스 만듭니다 이제 컴 점 앱장 notice까지 돼 있는 거 클릭,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박수 누르세요 new 하시고 클래스 만드세요 클래스 만드시고요 패키지는 무슨 패키지? dao 패키지 dao 클래스 이름은 뭐죠? 예, notice dao notice dao dao 입니다 finish 누르셔서 일단 만든다 만들어 놓고 연결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다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 클래스 있는 건 다 만들어야 돼요 해보세요, 근데 클래스도 안 만들고 쏟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또 뭐 만들어야 돼요? 여기 notice vo 만들어야 된다 됐죠? 되셨나요? 만들어야 합니다, 만듭니다 지금 이제 패키지에다가 오른쪽 박수 누르시고 new 하세요 그리고 클래스 만듭니다 com.앱장.notice-dao 라고 쓰는 거죠 dao 패키지 뒤에 패키지고요 패키지 이름은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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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o class 어? 어디? vio 만들어야 되는데 vio 만들다가 dao로 가버렸어요 vio구요 죄송해요 notice vio 됐죠? 똑같은 걸 만들었더니 이미 있다고 빨간색 뻑뻑 내면서 화내네요 여러분도 화낸 거 아시죠? 저한테 안 했다고 생각되고 finish 누르세요 되셨나요? 네, 눌렀습니다 네,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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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됐죠?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notice vio에 대한 것을 먼저 만들기 시작합니다 notice vio notice vio 얘가 있어야 데이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아시겠죠? 되셨나요? notice vio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notice vio private 변수로 지금 있어야 될 거는 번호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번호 제모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시작일 시작일 그 다음에 작성일 그 다음에 수정일 수정일 이런 걸로 db를 만들 거다 아시겠죠? db에 꺼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db에 저장할 때 데이터를 채워서 db에 저장하거나 아시겠죠? 써야 된다 무슨 변수로 만들어요? private 변수 private 변수 private 변수로 만든다 변수로 선언하세요 아시겠죠? 예 타입 볼게요 넘버 번호는 무슨 타입? long 얘는 string string 얘 시작일은 string 데이트 타입으로 만들 수 있으나 지금은 스트링으로 한다 아시겠죠? string string 스트링 되시겠죠? 어? 종료일이 없네요 종료일 저희가 종료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료일 쓰고요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작성일 수정일 되셨죠?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선언해보겠습니다 자 private private 번호는 무슨 타입? long time 번호니까 number 세미콜론 private 그 다음에 string 타입 제목은 title 세미콜론 복사 내용 시작일 종료일 작성일 수정일 자 내용은 컨텐트 컨텐트 복사는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면 되는거 아시죠?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밑으로 막 내리면 복사가 됩니다 자 시작일은 스타트 데이트 종료일은 엔드 데이트 뭐 스톱 데이트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쓰시고 작성일은 라이트 데이트 자 수정일은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 때 변수 이름은 맨 앞자로 뭘로 시작한다? 소문자로 시작한다 아시겠죠? 의미가 바뀌면 대문자로 바깥 맨 앞에 있는 것을 대문자로 쓴다 의미가 바뀌면 됐죠? 예 맨 앞에 글자로 소문자로 시작을 하시고요 저장합니다 저장하시고요 변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생성자 생성자는 그냥 세터를 이용해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럼 생성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라고 쓰려고 해요 생성자는 아시겠죠? 생성자는 세터를 이용해서 세터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세팅합니다 데이터 세팅하는 걸로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예 그러면 뭘 쓴다고요?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생략할 수 있다 누가 대신 만들어주죠?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생략 가능 한데 얘는 컴파일러가 만들어져요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 자동 생성해준다 예 기본값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기본값을 세팅해야 될 데이터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기화로 시작해서 기업값을 세팅해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이런 초기화 블록을 안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생각하시는 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자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소드 중에서 세터 게터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터와 게터 그리고 앤 세터를 만들어야 돼요 세터 넘버 한번 볼까요?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퍼블릭 입니다 넘버를 가져올라는데 리턴 타임이 뭐예요? 롱타임 그 다음에 게터니까 게 쓰시고요 n자 대문자 n 그 다음에 o 넘버를 쓰시고요 가를 열고 갈아닫고 중간을 열고 리턴 쓰시고요 넘버 세미콜론 중간을 닫고 스페링 틀렸다 스페링 틀렸다고 얘가 자꾸 얘기해줘서 리턴 넘버 틀렸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쓴다 자 한개 썼고요 그 다음에 한개만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임 스트링인거 타이틀을 하니까 스트링이죠 리턴 타임 스트링 스트링이고요 get title yet title t자 대문자 t i t l e 그 리턴 타이틀 리턴 타이틀 썼고요 자 타이틀 썼으니까 컨텐트 스톱 데이트 엔드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다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t 자 대문자 t 자 앞에서 컨트롤 델리트 누르면 한단어가 지워지죠 이렇게 한단어가 지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et content content 쓰시고요 리턴 컨텐트 이거를 이 메소드 이름을 바꿨는데 리턴 타이틀 하면 선생님 왜 자꾸 컨텐트를 출력해야 되는데 똑같이 타이틀을 출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요 앞에 있는 메소드는 제대로 고쳤는데 뒤에 리턴되는 변수 이름을 안 고쳐가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 닫고 뒤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커서를 유치시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로 누르면 이클립스에서 지울 때 T자까지 타이틀 대문자 T자까지 지워집니다 한 단어만 지워주세요 한 단어 아시겠죠 한 단어만 지워진다 그래서 그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턴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를 고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해야 되죠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아 엔드 데이트가 아니라 엔드 데이트가 않네요 엔드 데이트 이 자 대문자 데이트도 대문자 자 자 그래서 엔드 데이트를 해결한다 엔드 데이트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를 해결한다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get 다음에 get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쓰시고 마지막 get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get 다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이때 게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타입을 뭐랑 맞춰줘야 돼요? 프라이비 변수의 타입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할 때 프라이비 변수가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거랑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세터 만든다 세터 만들겠습니다 자 세터는 이제 세터는 퍼블릭 쓰시고요 세터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입니다 넣고 만다 데이터를 넣었어요 돌려받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보이드 그 다음 세트 쓰시고요 넘버 가로 열고 롱 타입의 넘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 디스.넘버 이걸로 넘버라고 쓴다 됐죠?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찍으셔야 되나요? 한 개 복사하시고요 타이틀 합니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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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타이틀을 세팅하려는데 파라미터로 넣어보는 게 뭐예요? 타이틀 타이틀의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 프라이비 보시면 여기에는 이 가로 열고 사이에다 이 타이틀의 타입이 이 밑에 위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타입이 같아야 된다? 틀려도 된다? 같아야 한다? 아시겠죠? 디스.타이틀 타이틀을 타이틀로 이렇게 집어넣자 타이틀 컨텐츠 스탑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됐죠? 네 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복사업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set 컨텐츠 set 컨텐츠 컨텐츠 예 그 다음에 set set 스타트 스타트 데이트 set 엔드 데이트 set 엔드 데이트 set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set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자 자 컨텐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컨텐츠 디스 컨텐츠 컨텐츠 스탑 데이트 복사하시고 디스 스탑 데이트 스탑 데이트 엔드 데이트 복사하시고 디스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더블 클릭하면 이게 단어가 선택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업데이트 데이트 더블 클릭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끝 set 다 만들었습니다 자 데이터 확인용 투스트링 메소드 만든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고 자 저희가 데이터 확인용 데이터 확인용 투스트링 메소드 영 투스트링 투스트링 메소드 투스트링 메소드는 오브젝트와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아시겠죠? 메소드 똑같이 만든다 퍼블링 스트리 투스트링 투스트링 스트리 가로열 걸어봤고 중간에 열고 엠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쓰시고 리턴 그 다음에 리턴해서 리턴 리턴 리턴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상탑에 찍으시고 세미클로까지 찍어주겠습니다 오류 없도록 리턴했는데 맨 앞에 써야 되는 게 뭐죠? 데이터 출력할 때 맨 앞에 써야 되는 게 클래스 이론 아시겠죠? 클래스 이론 노티스 부요 노티스 부요 대가루 열고 대가루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다 쓰시고요 대가루 닦고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쓸게요 그 맨 처음에 찍어야 될 거는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아시겠죠? 뭘 찍죠? 글번호 글번호 넘버입니다 넘버 넘버 이걸로 쓰시고요 여기다가 쌍땅이 밖에서 플러스 넘버라고 쓴다 그럼 넘버가 출력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출력할 거 제목 플러스 쓰시고요 타이틀 쌍땅에 찍고 타이틀 이꼬르 콤마 앞에다 써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 쓰시고요 타이틀 한 칸 띄세요 콤마 다음에 한 칸 그 다음에 이꼬르 이꼬르 그냥 붙여주세요 너무 길어지면 되니까 붙여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실제적인 타이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찍어야 되겠고 내용 컨텐트죠? 플러스 쌍땅에 찍으시고요 콤마 컨텐트 이꼬르 쓰시고요 뒤에 쌍땅에 뒤에다가 플러스 컨텐트 여기까지 시댁까지 오리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리가 나오시면 안됩니다 되셨나요? 예 컨텐츠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쓰셔야 되겠네요 그 엔터 찍기에 저는 줄박금 플러스 쌍땅에 찍으시고요 여기 컨텐츠까지 찍고 이어붙이기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컨텐츠까지 찍고 그 뒤에 플러스에서 이어붙이기 위해서 쌍땅에 찍으시고요 콤마 쓰시고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이꼬르 쓰시고요 플러스 밖에다 플러스 스타트 스타트 데이트 빨간색 나오시면 안되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 찍으면 되겠죠 엔드 데이트 데이트 찍는다 예 이꼬르 앞에 콤마 찍어야 되나요 콤마 한 칸 떼시고요 플러스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되시겠죠 예 라이트 데이트 하고 엔터 칠게요 위에 있는 거를 복사 그대로 할게요 왜냐하면 데이트는 이미 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스타트 데이트 중에서 스타트 지우시고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WRI T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씁니다 더블 클릭해서 복사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세미콜론 맨 마지막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찍으셔도 되고 여기 맨 끝에다 한 개 찍어놨어요 아시면서 저장합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여 기체를 만들었는데 부여 기체는 프라이브 변수를 만들고 게터 세터 만들고요 데이터 확인용인 투스윙 메소드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만들어서 했습니다 완성